광주광역시경찰청은 지난 6일 청사 5층 접견실에서 신임경승 소은스님과 도제스님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. 광주불교연합회장 관음사 주지 소은스님과 보은사 주지 도제스님은 2027년 3월까지 3년간 광주지역관 내 경찰 불자들의 신행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 광주전남 불교환경연대 대표 해청스님, 빅골포교원 주지 연성스님, 한창웅 경찰청장, 윤재상 경찰청 불자회장 등이 참석해 신임경승 위촉을 축하했습니다. 소은스님은 경찰가족의 신행활동을 증진하고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게 명상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